오늘도 바이아님이랑 지금 열심히 미팅하고 진이 아주 빠집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8월 2일부터 8일 제발 더현대 꼭 와주세요 뭘까? 삐토 역시 아 역시 현미 파핑 미쳤어 근데 이거를 더 가까이 해야되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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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엄청 담백해 엄청 담백하고 엄청 가볍다 생각 이상으로 엄청 가볍게 어울려 계속 먹고 싶어서 큰일 났네 이건 히어리브 초코구나 한글자막. 한글자막 진짜 맛있다 근데 왜 손으로 고사? 크로키는 손으로 고사 주는 러프함이 있는 것 같아 손이 엄청 더러워져 지금 손 씻고 왔어 그냥 쿠키에 투어하는 맛이야 그리고 당연한 건가? 그냥 쿠키에 투어하는 맛이야 중간에도 쿠키가 들어갔어 진짜 빙놈한 맛 삼촌 떡볶이 이게 피스타치 미쳤어 떠먹는 케이크 떠먹는 푸딩 약간 들어갔어 떠먹는 케이크? 응 진짜 맛있어 나도 이거 더 맛있어 근데 요즘은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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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우리의 시트도 있대 맛있어 맛있어 음 얘는 황치즈 쿠키도 없어서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약간 그치? 편집방은 아프고 너무 맛있어 주위인지 군대인지 여긴 아프고 작가 내가 포크로니 안달까? 나 밑에 트럼블부분이 흔적 내가 트럼블부분 넣어줄게 근데 내가 모르겠어 우리 집 앞에 옮겨 한 대 한 대 한 대 몰라 예민해 시트 맛있지 않아? 진짜? 너 평소에 시트 내가 그 근처에 있었으면 내가 맨날 베이글덕터에 맞췄는데 내가 먹을거에요 내가 먹을거에요 내가 먹을거에요 내가 먹을거에요 날 부러먹거든 쿠키가 오히려 담백해 쿠키도 담백하지 않아? 그냥 견과를 먹어 그래놀라 먹고싶으면 먹었대 그냥 견과를 먹어 그래놀라 먹고싶으면 먹었대 그래놀라 먹고싶으면 먹었대 그래놀라 먹고싶으면 먹었대 야 나 니같이 그래놀라 나 그냥 도착했지 뭐였지? 뭐였지? 맞네 신빈이 진짜 진짜 우리 그때 그때 누나라도 없었으면 어쩔고 있나 여기 여기 진짜 감동이지? 개쩔지? 빨리 소원 빌어 너무 맛있어 몸에 힘든거 히어리드 샐러드 먹고 바로 쿠키 때려버릴게요 히어리드 히어리드 어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구요 우와 마이크 연결 원 식감은 이거 더 좋아 근데 얘는 확실히 초코칩도 많고 그래서 당도가 있어요 얘는 확실히 달아 저녁에 비쌔지 음 히어리브 서브레 서전 히어리브 서브레 짱만초구 음 얼굴이에요 맛있어 플레인이 음 현미 퍼핑 이미 한입 먹었어 저 이걸 안 끓고 있었어 맨날 까먹어 아 음 말차 맛있어 이건 흑임자 음 말차 음 말차가 제일 맛있어 흑임자 맛있어 현미 이게 제일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얼그레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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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있는 통에 놔둘 이유가 없어 너무 맛있어 소금도 다 먹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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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며칠 전에도 줬는데 사장 사장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 9명 맞아? 아 찐이 처음이라 너무 궁금해 김지샤워 나도 하고 싶다래 지금 하고 있는데 치즈랑 만두죠? 응! 근데 이게 노치즈래요 겁나 맛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했어? 렌즈 샤워가 필수구나? 봐라 밑에가 약간 뭉쳐졌는데 근데 나는 막 호대빵 그런 사실 크림빵보다 이런 게 더 좋아 적당한 정득함 아니면 너무 진짜 입에서 힘들어 나 고기일체 입었어요? 맛있어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다 사실 진짜 슈크림 진짜 붕어빵 맛 나는데? 진짜 내리나와나? 오히려 초코가 제일 안다는데? 이거 또 노치즈 와 이게 어떻게 치? 노치즈지? 이거를 어떻게 노치즈로 만들어? 왜냐면 그래도 빵원이나 이런 데 노치즈여도 파프리카 가루 그런 맛이 나는데 너무 맛있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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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크럼블 너무 맛있어 크럼블 미쳤어 너무 고소해 그때는 크럼블 없는 시트들이었는데 스프레드가 약간 오면서 상했을까봐 나 다 먹고 나 마지막에 파프리카 정말 진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번보다 더 진해져 뭔가 그 크림이 와 현미파핑 개쩍다 진심 와 이거 팔아야돼? 그러니까 다행이다 와 진짜 원핏될 것 같은데? 잘 맛있어 좋아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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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딱 맛있는 맛이다 진짜 얘는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맛이다 왜냐면 크럼블이 되게 카스테라 같아 와 이건 진짜 누굴 먹여도 좋아할 맛이다 근데 이게 제일 그때 뭘 어떻게 했으면 잘 먹어야겠다 그때 완전 흰색이여가지고 응 근데 그래도 눅눅해지긴 했구나 원래는 그냥 턱이 나가 얘가 그러니까 홍진이가 아쉬운 게 사실 당일에 먹어야 제일 맛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눅눅해지는 게 너무 슬퍼 음 약간 그 소보르 빵이 올라가는 크럼블이랑 그거랑 크럼블 사이의 식감인데 음 되게 특이해 깜짝 놀랐어 샤샤샥 뜯어져가지고 신기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빵이 약간 퍼석해서 조금 아쉬운 느낌 응 맞아 계속 나면 새로운 게 겁나 많아 아 근데 그거 아 근데 그거 그러네 진짜 맛있다 아 왜 이렇게 맛있는 데가 많아 진짜 맛있다 아 왜 이렇게 맛있는 데가 많아 응 전쟁 아예 전쟁 진짜로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음 음 음 라즈베리 잼 얘 비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부드러워 내 턱이 안 아플 것 같아 부드러워 제니쿠키 버터쿠키 같아 먹어보고 알려줄게 네 네 아예 이제 좀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랜만에 이런 부드러운 걸 먹으니까 근데 또 엄청 못 막혀 근데 얘는 얼려서 그냥 먹어도 진짜 부드러워 부드러워 바로 그냥 음 음 음 음 근데 에이밍이 색감이 너무 좋아 응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맛있어 근데 요즘도 다들 빵 택배도 많이 해요 이제 가야되죠? 그 음료로 근데 제가 다 돌렸어가지고 빵은 많이 없거든요 이제 가야되죠? 네 그러면 그 오늘은 약간 협찬권이 있었던 게 그 음료로 근데 제가 다 돌렸어가지고 빵은 많이 없거든요 응 하나씩 데려가요 받아요 으흐흐흐흐흐흐흐 ㅎㅎㅎㅎ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브라질의 건강한 식문화를 세계의 권리 알리고자 아사이베이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의자들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조르지오사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사오를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오크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식... 그리스와 가을을 수 있는 균'과 같이 썰어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추천드립니다. rès은 사람의 자완성으로 사이먼 매니저와 사이먼 매니저와 방식이 있어요. stop 다시 먹겠습니다 아쉽게 제품들 Typhoon 아니요 네 너무 맛있는거예요 네 미쳤어요 소가 고수 넣어서 수갑이 너무 좋아요 미쳤어요 아니 나 사람 먹는데 애들 좋아해 나는 내가 진짜 맛있어서 우리 주변에 아사이벌 찾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릭 요구르트를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12시예요 오빠야 먹지 마세요 헐 12시예요 11시 49분이라고요 현산도 오늘 너무 많이 먹었는데 먹지 마세요 그거 한 보세요 다 내꺼지롱 우와 이거 쩐다 주라 미친놈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